안녕하세요 13강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8번 도면입니다. 자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일단 도시되고 지시하지 않는 라운드 R2, 모따기 C2네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보죠. 자 그리고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은 설정에 가셔서 고화질로 보시면 보다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일단 프로그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퍼센트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은 O에 0, 0, 0, 8 자 일단 기계 원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G28, U0. W0. 자 그리고 공구선택 T0100 자 그 다음 주축을 돌려줘야 되겠죠. G50, S1500 최고의 점수 제어고요. 자 G96, S150, 자 그 다음 정회전, 자 다음 G00, 자 일단 소재 안전거리로 가겠습니다. X54점에 Z10점, 자 그 다음 T0101, 자 절상류 M08 자 그리고 나서 일단 G71 사이클로 단면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G71, 자 절입량 U1.5, 자 그 다음 후퇴 1.5, 자 그 다음 다시 G71, 시작 P20, Q20, 자 그리고 과공여유량 U0.4, W0.2, 자 F0.25, 자 전개번호 N10, 자 이렇게 하고요. 자 G00, X-2.1, 자 여기에서는 Z0 이렇게 하고요. 자 그 다음에 앞이 뾰족하거나 둥글 경우에는 여기에 X0으로 한번 넣어 주셔야 됩니다. Z0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. 그래야 자 마이너스 2로 와서요.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Z0으로 붙었습니다. 여기서 바로 원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X0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돌아야 되겠죠. 그렇죠? 자 여기서 X0 요걸 기억하시고요. 자 일단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프로그램 작성. 자 X0으로 하고 왼쪽으로 돕니다. 자 그러면 G03이죠? G03. 자 X값이 얼마냐면 14점입니다. 자 그리고 Z가 여기에 참고치수로 가로로 쳐져 나와 있죠? 자 그래서 Z 마이너스 2.86. 그렇죠? R이 얼마죠? 10점.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왼쪽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 그 다음 이제 Z로 한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? 자 그래서 G01, Z 마이너스 10점. 자 Z 마이너스 10점으로 가고요. 자 다시 X로 얼마죠? 그렇죠? X19점.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X19점으로 가고요. 다시 X로 올라갑니다. 자 X가 27에 1.5, 1.5니까 3을 빼주면 되겠죠? 자 그래서 자 다시 일단 X19점으로 가고요. 이제 Z로 한번 들어가고 올라가야 되겠죠? 자 Z 요 구간을 구하는 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. 자 일단 84에서 전체 치수가 84에서 10입니다. 그럼 얼마죠? 94죠? 자 그렇죠? 94 빼기 자 41. 자 41 빼기 자 그다음 18입니다. 그렇죠? 자 그래서 18 빼기 자 그 다음 또 18이네요. 자 18 빼기 자 그 다음 10을 빼줍니다. 10 자 그럼 요 구간은 7이 되겠네요. 자 그쵸? 7. 자 그래서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. 자 여기는 7입니다. 그쵸? 7.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자 그러면 Z 마이너스 17점이 되나요? 그쵸? Z 마이너스 17점. 자 17점으로 오고요. 자 그 다음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? 자 그래서 X가 얼마죠? X가 24점이 됩니다. 24점. 자 그 다음 다시 X 27점에 자 17점에 W 마이너스 1.5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 그럼 못 따기까지 됐고요. 자 그럼 Z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. Z로 들어가는데 18이라는 값이 있어요. 자 그런데 이미 1.5는 들어갔네요. 그렇죠? 그럼 18 빼기 1.5 자 그러면 얼마죠? 16.5인가요? W 마이너스 16.5 그렇죠? W 마이너스 16.5 아니면 다 더해도 됩니다. 더하면 얼마죠? 25에 35 그렇죠? 35 W 마이너스 16.5 대신 여기까지 Z값을 다 더하면 되겠죠? 18에 7을 더하니까 25 거기에 10을 더하니까 35 Z 마이너스 35점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? 자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아 여기는 R1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 그렇죠? 자 그러면 33에 33에 R1이니까 X가 얼마죠? 31점이 되겠네요. X 31점 그렇죠? 자 그 다음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돕니다. 그렇죠? 그러면 G03이죠? G03 X 33점에 W 마이너스 1점 R 1점 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돌았습니다. 그렇죠? 자 그 다음 여기 원호가 없다고 보고 직선으로 쭉 가야 되겠죠? 자 그럼 18 자 그러면 G01 해서 자 이미 1mm는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은 18 빼기 1 하니까 얼마죠? 그렇죠? G01 W 마이너스 17점이 되겠네요. 17점 자 그 다음에 다시 X로 올라갑니다. X가 얼마죠? 그렇죠? 40점 X 40점 자 이렇게 하고요. 자 그 다음에 다시 Z로 들어가요. Z는 41에서 35를 빼주면 됩니다. 6이죠? 자 그러면 W 마이너스 6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시하지 않은 R이네요. 라운드가 얼마죠? 2죠? 자 그럼 49에 2가 들어간다고 보고 X 45점에 자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도는 원호입니다. 왼쪽 자 그럼 뭐죠? G03이죠? G03 X 49점에 W 마이너스 2점 R 2점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01 해서 W 마이너스 1점으로 살짝 1mm 정도 더 밀어주고요. 그럼 다 왔습니다. 자 전개번호 N20 자 X 51점 자 그 다음에 복귀 G00 X 150점 Z 150점 자 절삭류 그렇죠? 꺼주고요. 자 그 다음 T0100 자 그 다음 무조건 멈춤 자 이렇게 정지 한번 놓고요. 자 그 다음에 정사기 들어갑니다. 정사공고 자 그 다음 G50 S1800 자 G96 S180 자 그 다음에 정해전 자 그 다음 G00 자 이렇게 하고요. 자 일단은 자 정사 시작점 잡아줘야 되겠네요. X 54점에 Z 10점 자 T 0303 절삭류 M08 됐죠? 자 그 다음 G70 자 P10 Q20 자 F 0.15 자 이렇게 하고요. 자 그 다음 자 여기 원어부분이 남아있습니다. 그렇죠? 요거 해야 되겠죠? 자 그래서 G00에서 자 X가 얼마냐면 33입니다. 323점 자 자 X 33점 자 이렇게 하고요. 자 그 다음에 G01로 들어와야 되겠죠? 자 G01 해가지고 자 10에 자 7 17에 18 자 그럼 여기까지가 35였죠? 35에서 자 4를 더 더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? 자 그럼 35에 4를 더하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죠? 39인가요? 그렇죠? 39 자 그럼 Z 마이너스 39점 자 이렇게 하고요.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원어입니다. 자 그러면 G02에서 자 X 자 얼마죠? 자 X가 33점 자 그 다음에 W 마이너스 자 18에 7하고 4가 있어요. 그럼 11이죠? 자 그럼 W 마이너스 7점이 되겠네요. R이 얼마죠? 22점 자 그 다음 복귀 G00 X150점 Z150점 자 절상류 꺼주고요. 자 그 다음 보종취소 T0300 자 그 다음 무조건 멈춤 자 그 다음 5번 공고입니다. 자 그 다음 G50 S500 자 다음 G97 회전수 일정 제어져요. S500 그 다음 정회전 자 다음 자 G00 해가지고 자 X 자 X값이 지금 보니까 33이네요. 33에서 자 4를 더하니까 37점이 일단 안전거리가 되겠고요. Z5점 T0505 절상류 M08 됐죠? 자 그럼 이 위치에서 보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홈은 하나네요. 그렇죠? 자 여기에 보안 아까 계산했던게 35였나요? 그렇죠? 자 28에 7이니까 35 자 그럼 Z 마이너스 35점 자 이렇게 하구요. 자 그 다음 09는 4고 가공해야 될거 5네요. 자 그럼 일단 G01 해서요. X22점 F0.08 자 그 다음 G04 P1000 자 그리고 G00 X37점 자 이렇게 하구요. 자 W1점만 가면 되겠네요. 그렇죠? W1점 자 이게 09가 4mm짜리를 한번 들어왔습니다. 자 그러면 5가 남은게 1mm 남았죠? 오른쪽으로 1mm 그렇죠? 오른쪽으로 1mm 자 다시 G01 해서 X22점 자 그 다음 G04 P1000 자 그 다음 이제 안전하게 들어주구요. G00 X37점 자 그 다음 이제 복귀합니다. 자 X150 Z150 자 절상류 꺼주구요. 자 그 다음 자 보정 취소 자 그 다음 무조건 멈춤 자 이제 외경나사 들어갑니다. 자 외경나사 T0700 자 G50 S500 자 다음 G97 S500 M03 정회전 자 됐죠? 자 그 다음 G00에서 나사는 피치 계산을 해주면 좋다 그랬죠? 자 그럼 X가 27에 1.5 1.5 더하니까 30점 자 그 다음에 한 피치 앞서서 하면 좋다 그랬어요. 여기까지가 17이죠? 17에 1.5 를 빼줘요. 그럼 마이너스 15.5 인가요? 15.5 자 그리고 T0707 절상류 M08 됐죠? 자 그 다음 G92 자 X 어디서 빼주죠? 그렇죠. 27에서 빼줘야 되겠죠? 자 27에서 보겠습니다. 자 27 빼기 0.7 자 26.3 입니다. 그렇죠. X가 26.3 이고요. 자 그 다음 Z는 한 피치 더 간다 그랬죠?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가 35입니다. 그렇죠? 35 35인데 5를 빼주니까 여기까지는 30이에요. 그렇죠? 30에서 한 피치 더 가니까 얼마죠? Z가 마이너스 31.5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리드값 F1.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됐죠? 자 그 다음 얼마를 빼죠? 그렇죠? 0.4를 빼주죠? 마이너스 0.4 자 이렇게 하면 25.9 자 두 번째 저립이죠? 25.9 자 그 다음은 0.28을 빼줍니다. 마이너스 0.28 자 25.62 자 X가 25.62 그렇죠? 자 그 다음 마이너스 0.22 이렇게 빼주죠? 자 그럼 25.42 그렇죠? 자 그러면 X가 20 25.42 자 다음 X 0.1 또 한 번 빼줍니다. 25.32 그렇죠? 다시 X가 얼마죠? 25.22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네요. 자 그럼 이제 복귀 G00 X 150점 Z 150점 자 절상류 꺼주고요. 자 그 다음 T 0700 보정취소 자 주축정지 그 다음 프로그램 종료 자 마지막에 % 됐습니다. 자 그러면 VCNC로 한번 자 입력이 잘 됐는지 좀 안파뜨리고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공작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요. 자 자 사이클 스타트 아 제가 입력이 잘못됐나 보네요. 일단은 아 점을 빠뜨렸네요. 자 여기 점이 없습니다. 그렇죠? 점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. 제가 이게 한 번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녹화해서 해가지고 좀 실수가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자 오토 스타트 자 그러면 일단 1.5씩 자 절사기 들어갑니다. 자 일단 단면까지 자 71사이클에 같이 넣었죠. 자 그리고 G42는 일단은 안서도 시험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R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이 좀 중요 부위는 아니어가지고요. 자 그래서 일단 제가 D에서는 또 G42 인선할 보정 G40 취소 같이 넣으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작성도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정사 황삭이 됐고요. 자 그 다음 정사 자 그 다음 옆구리 들어가야 되겠죠. 자 옆구리 됐고요. 자 다음 홈입니다. 자 한번 두번 됐죠. 5mm 자 다음 나사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